진짜 성실하게 마술을 준비해왔어 너무 고마워 제가 이제 랜덤 걸 뽑아봤는데 이제 빨간색 제가 그냥 보면서 뽑을게요 네, 빨간색 그냥 뽑은 거예요? 네, 뽑아왔어요 이 마술사 매력 있네 자, 이렇게 보면 자, 하나하나 줍니다 보고 있죠?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저쪽도, 저쪽도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빨간색이랑 검은색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아져서 이렇게 날아져서 어? 뒤져왔어요, 제가 어? 뒤져왔어요, 제가 반으로 나눈 건가요? 반으로 나누었구나 모르나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쪽 빨간색이죠? 네 그러면 이쪽 검은색밖에 없죠 검은색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만 어?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러면 이쪽 뭐야? 검은색 그러면 이쪽 뭐야? 검은색 흘머 자 콧기름 필요하세요, 콧기름? 네가 기도하는데? 운인가요? 오, 마술했다 오, 마술했다 아, 빨간색 뭐야? 아, 빨간색 뭐야? 유라이카 그는 이쪽 뭐예요? 빨간색 뭐야? 뭐야 뭐야 그럼 이쪽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 맞아요 빨간색 어흐 그리고 나머지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와아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오우 그리고 나머지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오우 제가 아까 배웠습니다 오우 그 나머지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배웠습니다 하드 체인지 마술이네 오 마술, 마술 기반하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트위전, 트위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건가? 어떻게 했지? 우리가 마술을 볼 일이 또 뭐가 있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다음 참가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에서 좀 내양적인 멤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또 이분이 저희 세븐틴 멤버들도 처음 보는 장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원우 씨 앞으로 나왔어요 원우 씨 앞으로 나왔어요 원우 씨 앞으로 나왔어요 원우! 뭐 있어요? 뭐야? 아니, 제가 장기 자랑을 준비하다 보니까 떨려, 떨려, 떨려 작기 자랑을 준비하다 보니까 악기를 좀 잘 부르더라고요 오! 리코더 아니에요, 리코더? 어디 훔친 거? 어디 훔친 거? 어디 훔친 거? 오, 오, 찾았어? 야, 내 걸로 리코더 어디 훔친 걸로? 자, 그래서 리코더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와, 야 와, 설마 와, 설마 와, 설마 와, 설마 저걸 연습했다고, 진짜로? 와, 진짜 잘 춘다 타이타이, 타이타이다 타이타이다 저걸 연습했다고 와, 진짜 잘 춘다 진짜 말 그대로 잠기 자랑이다 진짜 말 그대로 잠기 자랑이다 와, 잘 불러 오, 좋다, 좋다 와, 잘 불러 잘한다 우와 손 떨리는 거 봐, 손 떨리는 거 우와, 잘 불러 후에 물이 차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정한이 형 입으로 해내준부터 한 번 코로 해내서 와, 해냈다 이 개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 어떻게 해줘 방금 처음 보니까 되더라고 오늘 리코더 잘 치네 대박이다 개인기 하나 생겼네 와, 정말 잘 친다 너무 인상적입니다 지금 원우 씨에 대한 인상이 정말 바뀌는 그런 무대이지 않나 싶어요, 요즘 네, 굉장히 스태프분들이 많이 놀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바로요? 아, 바로 아니, 조금만 이따 가셔도 되나요? 바로 이어서 가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바로 갈까요? 오케이 오, 좋습니다 자신 있다 이거야, 자신 있다 이거야 아, 저는 디에이 씨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저렇게까지 하시는 어? 어, 보조 보조가 또 있네 보조까지 네 정말 이렇게까지 세븐틴이 장기자랑에 진심인지 저희가 도우미로 네, 도우미로 왔습니다 네, 도우미로 왔습니다 디노와 기타입니다 네 애들이 왜 긴장했는지 알겠다 이제는 좀, 좀 이뤄와, 좀 좀 더 뒤로 어, 의자 좀만 더 내가 들고 있습니다 뭘 저렇게 많이 준비했어 이 정도 높이로도 이제 이 정도 높이로 오케이, 우리 자, 일단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난 3 난 초야 우리는 3초야 3초 3초 지금부터 모든 걸 다 3초 만에 해볼게 오, 이것도 개그 개그 개콘 진짜 개콘이다 진짜 내가 테레미 보는 거 같아 내가 3초 만에 프레디 머큐리가 돼 볼게 3초 만에 1 2 3 4 에헤헤 에헤헤 옅 얍 오케이 오케이 자 자 패널로 수염을 그렸어 어떻게 수염을 그렸어 안 보였어 패널로 수염을 그렸어 저는 3초 안에 지구를 들어 볼게 지구를 들어 볼게 지구를 들어 볼게 지구를 는다고? 자, 우리 다 같이 세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셋 얍 오, 이거는 오, 좋았다 좋았다 자, 갈게 이제 야, 저 소품을 언제 투자할게 이번엔 내가 3초 만에 양양에 다녀올게 30만 양양? 양양이 양양 pregunt 양양 갔다올게 어, 그래 그래요 네, 여기 2태리인데 양양 갔다올게, 3초 만에 하나 둘 셋 얍 얍 얍 얍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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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드, 보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아직 남시구나. 아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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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초 안에 몸 커져 볼게 3 2 1 얍 야 터무니없이 웃기게 한다 저거 민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또 있어? 추워 보여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내가 3초 만에 희노애락을 느껴볼게 희노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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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이게 뭐 없는데 웃겨 왜 잘해? 왜 잘해? 저는 3초 안에 토마토 돼 볼게 토마토? 토마토? 3 2 1 빵 빵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와 이거 못 이긴다 2 2 3 아 아 아 아 아 아 얍 아 아 아 아 와 이거 못 이긴다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야 야야야 수건 없어 수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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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끝인가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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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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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자 마지막이야 야 진짜 개건해 3초 안에 사라져 볼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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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큰박숭을 부탁드립니다 야야야 야야 야 어떻게 첫 번째로 어떤 찹을 준비하셨나요? 찹찹 아 찹찹? 이건 무슨 말이죠? 아주 강력한 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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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루테?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럼 어떤 찹을 맞아도 버틸 수 있으신 거 맞으신가요? 살루 땡 금광 불개의 몸이라 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살루테님한테 찹을 날리기는 조금 힘드니까 수제자 살루한테 먼저 살루 살루 찹이 어느 정도 강력한지 네 제가 아무래도 금광 불개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살루테님의 그런 비법을 한번 연습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걸 배웠는지 아주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궁금한데? 찹찹맨 찹찹맨? 찹찹맨 얼마나 찰지게 때릴지 네 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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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 힘을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슴에 힘을 주고 과연 서울에서 열 다섯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온 찹찹맨 찹찹맨 찹찹만 뒤로 와 찹찹만 뒤로 와 찹찹만 뒤로 와 어떻습니까? 강력한가요? 이 정도면 저희 살루테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찹찹맨 부탁드립니다 금광 불개 살루테님 나와주세요 이 정도는 안 된다 살루 안 된다 살루 살루 아이고 아이고 우리 조겸이 형 살루테 살루테 네 그러면 바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루테님 찹찹 이를 모아주시고 살루 금광 불개 호 변신 호 변신 호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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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변신 시계 시계 시계를 뺏습니다 원진 무이틴 뮤지엄 잡찹맨 있는 힘껏 해 주셔야 돼요 살루테님이십니다 세계 최강 살루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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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더 세게 때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정도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살루살루 미리 감지했었다 살루살루 더 세게 때려야 합니다 미안해요 살루살루 이거 참아냈습니다 살루살루 일단은 첫 번째였으니까 아주 간단한 차비였죠 살루살루 아직 안 끝났어? 젤라또 젤라또 발바닥 발바닥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살루테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살루살루 살루살루 아 냄새 났잖아 살루살루 제가 먼저 아 살루테 취하셔서 취하셔서 아 살루 살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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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스승님이 발바닥에 딱 금광 불게? 불게? 불게를 딱 넣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금광 불게 됐나요? 하이틀 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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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나요? 저는 아직 소행이 부족합니다 조금 아프군요 알겠습니다 살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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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살루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가서 잡시다 우리 진짜 마지막 살루테 진짜 마지막 등장하셔야겠다 등장 등장 등장부터 등장부터 살루테님이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앉으시면 돼요 그냥 앉으시면 돼요 살루! 살루! 살루테! 발 너무 길어요 발 너무 길어요 금광 불게 됐나요? 야 표정이 표정이 너무 살루테 제일 유명한 우리 차력사 살루테님 가겠습니다 살루테 살루테 라또아포 라또아포요? 라또아포 젤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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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루테 살루테 찬용씨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루테 제발 제가 사실 진짜 저는 와가지고 너무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웃고 너무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서 힐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예능에서 웃긴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데 한번 나름 메인보컬이라서요 파이팅! 드디어 가수 같은 멤버가 나오는구나 드디어 가수 장기자랑인데 여덟 팀 중에 드디어 하나 나오는구나 사루테 사루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약간 볼륨 체크 좀 해볼까요? 많이 켜 하고 싶으면 켜 좀 더 네 하고 있습니다 와 승관의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그러네 오랜만에 듣네 이 노래는 저도 지금 사실 제대로 처음 불러봤어요 파이팅 파이팅 윤종신 선배님의 나이라는 노래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들으면 공감하고 또 위로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진짜 진심을 다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박수 고마워요 ancora 이별이 왜 그랬는지 아는 거 세월 앞에 배우는 거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두 자리의 숫자 나를 설명하고 두 자리의 숫자 잔소리하네 너 뭐 하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이 그럴 때냐고 잊고 살라는 흔한 말은 철없이 살아가는 친구의 성이 없는 충고 내 가슴 고민들은 겹겹이 다닥다닥 굳어버린 채 한 몸 되어 날 부른다 날 사랑해 난 아직도 사랑받을만 해 이제서야 진짜 나를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떠밀리듯 가면 언젠가 나이가 멈추는 날 서두르듯 마지막 말할까 봐 이것저것 뒤범벅이 된 채로 사랑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날 사랑해 날 용서해 지금부터 날 사랑해 날 용서해 지금부터 채 두 자리를 넘기기 어려운데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게 늘었어 어린 변화는 못마땅해 고개 돌려 한숨 쉬어도 날 사랑해 난 아직도 사랑받을만 해 이제서야 진짜 나를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떠밀리듯 가면 언젠가 나이가 멈추는 날 서두르듯 마지막 말할까 봐 이것저것 뒤범벅이 된 채로 사랑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날 용서해 지금부터 날 용서해 지금부터 내 잘못이야 날 용서해 지금부터 날 사랑해 지쳐가는 나 날 사랑해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너무 좋다 잘하네 승관이 역시 너무 잘한다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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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불었다 아 좋다 좋은 엔딩이다 좋은 엔딩